아 바빠지니까 클럽을 못 가요. 그전에는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노셨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예쁜 여자 있으면 계속 쳐다봐도 되고 뭐 이런 자유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놀면은 나를 쳐다보고 내가 안 사도 되는 잔인데 내가 사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몰고 가고 아플 편해요. 계산하는 거 싫어하고 웬만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제 주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맨정신에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아니 이제 뭐 선우수 씨가 또 같이 클럽을 많이 다니시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본인이 즐겼다면 요즘은 진짜 우리 테이블로 해서 정말 한 70명 80명 정도 기본적으로. 이야 그리고 나와버리면 우리 한번 데려가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가만히 있어. 계속 가만히 있어. 옛날에 정말. 사실은. 최고의 클럽이었지. 원조는 여기에요. 원조는. 와 진짜. 옛날에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라 그랬지. 네. 원조 클럽과 빵 셔틀 이렇게 같이 왔다.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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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씨가 정말 심부름을. 다 하고 운전하고. 내가 운전하고. 모셔다드리고. 술 하나도 안 먹고. 저들은 대리운전 여기다 시키고. 이제 불쌍하게 살아난 아이예요. 예전에 트렁크에 탄 적도 있어요. 그럼요. 트렁크를 탄 적도 있어요. 왜 트렁크를 탄 적도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클럽. 나이트클럽 회식으로 가는데. 자기도 가겠다. 그러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이제 금만남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률이 제일 좋았어요. 김용만 씨죠. 성공률이라기보다도. 여성분들이 좋아했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딱 들어왔어요. 저분 옆에 앉고 싶어요. 일단 약간 찬바람 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수홍 씨는 우리 작가분이 인터뷰할 때 되게 힘들었대요. 너 바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바빠요. 제가 클럽을 못 갈 정도니까. 정말 그리고. 데뷔하시고 제일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딱 한 번 있었어요. 김용만 씨하고 대단한 도전하고. 또 느낌피오 같이 하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그걸 누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걸 이제 금방 날아갈 거거든요. 지금은 좀 누리고 싶어요.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 날 줬던 사람한테 내가 줄이고. 복수하고. 시상에 잘 보시면 못된 사람이 잘 되거든요. 내가 걔네들한테 복수할 길이 내가 잘 됐을 때 가령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갑자기 자세하게 복수하시겠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 왜냐하면 못되게 나한테 예를 들어서. 했던 사람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프로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도와줬던 후배인데. 내 앞에서 답이 피면서 형아 어떻게 지내요. 누구야. 누구야. 이니셜만 얘기해 봐요. 그런데 이게. 이거는 인신공격이잖아요. 내가 걔한테 복수하면 담배를 폈다고. 아 진짜. 아 복수는 내가 하겠다고요. 아니 지금도 항상 활동하고 있네요. 그럼요. 박수홍 씨가 정말 착한데 이런 얘기 할 정도면요. 아니 그런데 무슨. 무슨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트레스 줄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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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은 하겠다는 얘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냐면. 정말 잘하셔야죠. 정말 원하나. 일로프네. 아예 소욱이 형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 이해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면서 질문을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야 질문을 안 한다고.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줘. 아 근데. 형은. 왜 그런 말에 그렇게 예민한 건지? 한 번 물어요. 누가 지금 물어. 아 시간도 좋아해.